순종이 뭐냐면 휘파쿠오입니다. 휘파쿠오 헬라오에는 휘포라는 것은 노예 전지사야 맨 아래로 쿠오라는 것은 기능을 부여받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기능을 부여받아서 노예처럼 이러는 게 순종이에요 상처는 왜 받죠? 대등해서 하나님하고 바울하고 대등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왜 받죠? 하나님하고 대등 온 거예요 서로 보니 여인이 왜 딸이 귀신이 당한 자세예요? 대등하다고 왔는데 안 대등 온 거야 영의 제압을 받아서